저거 횟집 비닐 아니에요? 횟집 비닐 저거 횟집 비닐 아니에요? 횟집 비닐 아니에요? 횟집 비닐? 아니 궁금해 항상 신경이 형이 SNS에 엄청 많이 올리시잖아요 만드신 음식을 약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같은데?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기 있는 것 같은데 고기지 고기 근데 저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라 저거 그거 아니야? 와인 따는 기기 아니에요? 와인을 저렇게 큰 걸로? 컵 끊으러 가면 저런 거 있잖아 와인 따는 거 우리 윤박씨가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아니 되게 많은데 적재적소에 사용을 못해 항상 좀 다른 데다가 붙이는 경향이 자 오늘의 요리는 바로 소세지가 되겠습니다 소세지가 되겠습니다 와 선생님 집에서 만드신다고요? 저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레시피가? 거기도 레시피가 별로 없어서 아는 후배한테 책을 하나 책을 두 개 돌렸어요 책을 두 개 돌렸어요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종류 중에 소세지를 택하시나요? 그래 왜 만들고 싶었어요? 맛있으니까 아니 밖에서 그렇게 많이 파는 게 소세지인데 맞아요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더 건강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맛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세지를 집에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만두랑 비슷해요 소세지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되게 기대된다 이건 20만 원대로 제가 구입을 했고요 가정용이고요 업소용 아니고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한 거라 녹즙내는 기계 같은데 고기 3.5kg 지방산 저는 어디 쌀이에요? 저 앞다리 쌀 전지 엄청 부드럽겠다 무서운 소리 납니다 이제 무서워 아 아 근데 저거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보겠다 약간 아 무섭다 야 한 번만 더 갈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불안했어요 맘에 든데 수고했어 훈색이 오우 긴장돼 오우 긴장돼 야 정말 뭐하는 거예요? 이때 맥카이버 노래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양창 양창 도전 양창 양창 양창은 또 뭐예요? 양창? 오우 긴장돼 이야 아 이게 보기에는 진짜 오우 뭐야 오우 아 양의 창자? 양창자 세 발락지 아니에요 지금?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양이 되게 연해요 그래서 잘 찢어진 거예요 어려운 건데 도전을 한 거예요 저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게 엄청 예뻐 진짜야 나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끌어... 저거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가 금방 찢어질 것 같은데 우와 이걸 끼실 때 꼭 새끼손가락은 세워주셔야 인정해다 마이크를 저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또 저도 몰랐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이제 시작인가? 이런 기계는 비싸겠죠? 저 기계는 저거는 정말 가게에서 하는 거고 저걸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에 33,000원짜리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돼요 그걸 사용한 유튜브 방송이 있고 해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공기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닌가? 우와 저거 진짜 터질 것 같은데 신기하다 어떻게 해? 여기가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다시 묶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열렸어 근데 나이 형 똑똑하다 오, 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나다! 오, 나다! 무슨 유럽 장인 같다, 유럽 장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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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나, 어머나!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진짜 이거 신기하다, 저걸 혼자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누가 잡아줘야겠네, 진짜 누가 잡아줘야겠네, 진짜 오, 진짜 진실해 어머머, 어머머 우와 오, 오, 오 마트에서 보던 그 소세지 그 느낌이 나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한 번만 하면 이런 거 생기지 않아요? 네 딱 이렇게 찍어서 당겨줘야 돼 오, 감사합니다 당겨줘서 한 번 딱 마지막 퀴즈 아, 어떡해 나 저랬구나, 난 몰랐어 아,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우와 여기는 독일 우와 대박 비주얼은 진짜 좋은데 한심하다, 한심해 되게 뿌듯하면서 한심함이 동시에 드는 도전 오, 어떻게 기대돼, 기대돼 아, 진짜 미치겠다 야, 이거 진짜 건강하고 맛있다, 이거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그레이비랑 이렇게, 이렇게 드셔야 돼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진짜 앉아서 떠나는 독일 여행이네요 와 오, 약간 서양인이 된 기분? 오, 진짜 오늘 아, 진짜 매치가 굉장히 얕다, 얕다 서양인으로 가는 어르신 멘트 어르신 뭐, 어디 뭐 함부르크 이런 게 아니고 서양인이 된 기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가지 후라파 느낌? 야, 진짜 한 번 더하면 살 수 있는 소시지 만들 수 있을 거다 사겠습니다 건방진 폭발 그리고 또 온착으로 해서 좀 더 두껍고 쫄깃쫄깃한 걸로 하고 이 메쉬포테이토는 꼭 해드세요.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지구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 살찌는. 여기 그레이비 소스를. 오빠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이렇게 조합이 있겠네. 그런데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럼요. 내가 만들었는데. 당부지 없고. 냉장고가 5대? 다 냉장고는 아니고요. 드라이징 하는 게 2대 있고. 냉동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있던 음료수 냉장고. 되게 기대된다. 너무 맛있어. 이 공간은 푸드 스티기요. 푸드 스티기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레시피 개발과 그리고 저의 노트북 촬영.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런 시식을 좀 하고. 약간 아지트 같은 개념이고요. 갈리가 나면 돼요. 저기서 잠자는 데예요? 너무 야한데? 뭐야, 빨간색 진짜. 빨간 분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살근대는 것 같고. 원작에선. 간단하게? 저게 간단한 거. 간단하네요. 엄청 큰데요? 이게 뭐예요? 굽는가? 혼자 먹으나 넷이 먹으나 똑같아, 이게. 우와, 무섭다. 중국칼, 중국칼. 제가 고기를 늦게 시작해서 많이 해 봐야 돼요. 경험이죠. 우와. 뭘까? 트러플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트러플, 나 배울래요. 이거 보면서. 미국산 프라임. 꽃갈비살 쇳잎 6, 7, 8번 중에 7번대. 동심, 살치. 우와, 거기 엄청 좋아 보여요. 175도. 렐본도 제가 저의 알고 보기를. 대박. 향을 계속 익혀야 되거든요. 안심을 좀 먹어야 돼요. 저게 다 아침. 아니, 집에 종류가 저렇게 많아요? 저기는 집이 아니라 푸드랩이라고 해요. 아, 푸드랩.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이신 거예요? 암소 1등급 안심이에요. 가운데 안심. 샤또브리 양쪽. 진짜 구체적이시다. 암소 1등급의 안심 부위. 이건 마늘버터. 아, 마늘버터. 마늘버터. 마늘버터가 안 되느냐고 내가. 집안이 석대 맛이 됐어요. 저걸 만들었어요? 네. 우와. 지금 뭐 뭐 넣으신 거예요? 지금 고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오일유나 버터. 각종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구나. 이거를 직화로 구웠을 때, 훈연을 했을 때, 프라이패를 구웠을 때, 오일을 먹었을 때. 이런 거를 다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아, 그냥 식사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적용시켜서 먹어보고. 저건 식사가 아니라 레시피 개발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 또 식사 시간은 따로. 저희는 일하고 먹는 거 하고 공분해야죠. 확실히 불리하시죠. 효정. 맛있겠다. 진짜 그런 거예요,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니, 개인 냉동차가 지금. 저거는 바비큐 트럭을 분단을 만들려고 지금. 우와. 저거 무거울 텐데. 우와, 저게 손이 닿기로 해요? 어깨에 매야죠. 손님들. 적당한 이 정도는 해야죠. 아, 오늘 손님들 오늘. 손님들 적당한 이 정도는 해야지. 오늘 옷이 손님 기준으로 하면 15일 정도. 15일 정도. 정말 뼈를 잡고. 근데 저걸 지금 어디서 구워, 여기서? 저 정도면 몇 인분 정도? 75인분? 75인분. 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 한 대로 사신 거군요. 저렇게 사는 게 훨씬 저렴해요. 와, 이거 매달은 게 일인데. 어디에 또? 아, 집에 그런 게 있으세요? 아, 이 정형을 하기 위한 걸로 구는 거예요? 지저스. 아... 땀. 땀 때문에? 갈수록 인도 사람 같아. 팔에다가. 아무래도 인도보다는 아랍 느낌이 좀 더 잘 어울리신다. 오, 전문 가슴에. 킬로당? 한 2만 원 정도에. 70만 원. 우와. 오늘은 또 고맙게도 안창살이 붙어있는 고기로 주셔가지고. 아, 안창살 저거 얼마 안 나오잖아. 와, 진짜 조금 나오는구나. 아, 저만큼만 안창살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거는. 자, 쓸데없는 기름, 금막 다 빼버리고요. 특히 갈비는 운동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못 먹을 정도로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다 빼내면 팔 수 있는 건 이만큼만 빼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소 한 마리에 몇백 그램, 몇백 그램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키기만 하면 돼, 이제. 둘, 셋, 여섯. 다 맛있겠다. 우와, 무슨 마장돈 같아요. 진짜. 어머, 저게 꽂아 놓으시니까. 한 꽃. 아, 저것도 다 다르구나. 다르구나. 손님들에게 구워줄 꽃갈비살입니다. 아, 걸린다. 오늘 오는 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지금 완전. 고기 구우시는 거 아니에요? 괴롭죠. 꽃갈비살이야. 진짜 신기하다. 모형 같다. 저게 꽃갈비? 꽃이야. 꽃갈비살. 꽃갈비살. 이거 678. 예전에만 되게. 이 부위. 아름답죠? 무거워. 무거워. 예쁘게 하고 있네요. 유민상이다. 민상이 형이다, 민상이 형.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유민상을 몰라볼 수가 있어요? 아, 민상이 형님. 맛있게 잘 드시니까. 이번에는 누구예요? 쏘 형님.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먹방. 500만 명이 넘어요. 500만 명이요? 제가 레시피 개발할 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소비자 입장의 사람들. 그러네. 고객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뭐부터 해요, 오늘 메뉴가? 먹방? 일단은 뭐 보시는 거. 갈비에. 저거 그냥 다 드시겠는데, 갈비? 뭘로 그러면 토치로. 토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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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니야? 토치로만? 뭐야? 토치가 그 토치가 아니야.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토치가 그 토치가 아니네요. 성화농성 느낌이네. 성화. 성화. 저게 이렇게 저런 휴무이라 하잖아요. ASMR이다. 약간 장작 타는 소리. 아, 저 기계도 참 났네. 진지한 눈빛. 정성이다. 근데 저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걸 제가 원래 왜 하려고 그랬냐면 계속 잘라서. 아, 겉에 거를. 그 외에 브라질리안 레스토랑 가면 좋으시잖아요. 저기까지는 제 상상이 맞았어요. 쉬운 요리법은 아니네요, 오빠. 덥고 팔이 지금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언제 익혀요? 급하시다, 이제. 지금 유민상.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유민상 씨가. 끝났어요? 어느 정도 깊이 익었을려나? 어느 정도 깊이 익었을려나? 정말 안 익었을 것 같아. 잘못하면 회인데 이거. 아닙니다. 어, 먹어봐도 돼요, 지금? 20분 기다렸는데. 베이컨인가요, 저걸?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좀 미안하긴 하네요. 아, 이거 뜨끈하네. 와, 여기가 진짜 무슨 살찌살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바블링이 죽음이다, 진짜. 완전히, 앞뒤 면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여기는 진짜. 기다렸다가 참다가 딱 한 입 들어갔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고기 미듐하고 이렇게 레어 있는데. 그거 두 개 되게 얇게 자라서 이렇게 붙여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미듐 레어를 붙였어. 진짜 말 그대로 미듐 레어다. 어, 레어고. 너무 프로토타입이다. 프로토타입? 뭐라고 그랬어? 네? 아니에요, 맛있다고요. 너무 프로토타입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누가요? 이런 피드백 받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먹으면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좀 객관적으로 제가 듣고 싶어서 이제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도움이 되면서도 뼈에 삼치더라고요.